핫! 야 뱅얼굴 이거 왜 로얄스타일 이거 왜 뜨는 거야 이거 확성기? 뱅얼굴 비싸요? 뱅얼굴이 왜 비... 왜 왜 왜 비싸요? 어? 아니요 자 로카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로얄스타일 300개 새로 출시된 2017년 4월 2일 방송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라벨 체리캔디 자 요게 체리캔디라는 건데 좀 츄파춥스 같은 느낌이 나네요 요게 체리향기 망토입니다 망토 그리고 아 형 이거 저 남캐릭이에요 저 남캔데 이거 여자캐릭으로 이상한 거예요 만우절로 사기친 겁니다 체리송이 야 모자 개구데기인데? 야 모자 뭐냐 이거? 그 머리에 총알 두 대 맞은 느낌인데 이거 아 모자는 이상해요 야 이거 스라벨은 안 이뻐요 이거는 전부 다 돌립시다 이거 전부 다 마스터 라벨 돌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 요게 좀 이뻐 보이네 개굴 개굴 우비 모자 야 이거 귀엽네 이거 야 우산 우와 존나 이쁜데? 야 이거 귀엽지 않냐? 야 뭐 매우 어떻게 이뻐 스라벨 아니어도 이거 많이 뽑으면 이득이에요 어우 개이득이에요 아무튼 자 이제 훈양냥 우드 요거 제가 얼마 전에 캐시 아이템 팔면서 1억 3천에 판 건데 지금은 천만 원 듣더라고요 1억 3천에 사신 분들 죄송해요 몇 년 동안 안 나왔던 템인데 오늘 이렇게 통수를 쳐버리네요 옷도 3억에 팔았는데 아 3억에 사신 분들 죄송해요 여태 안 나온 템인데 이게 나와버리네요 주님 별풍선 100개 감사드리고요 아 우리 박근혁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아 누님이요? 아 우리 박근혁이 여성분이시구나 아 더러워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100개씩 갑니다 300개 까겠습니다 렛츠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잘 나와야 됩니다 장비창 다 비워놨고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발이 급한 300개 중에 첫번째 갑니다 화장싱부터 갑니다 추천업 자 바로 누릅니다 그렇지 3모션 라벨 좋다 야 야 좋아 좋아 느낌 좋아 좋습니다 여러분 자 가보자 자 두번째 갑니다 3 2 1 빡 아 씨 하 자 개구리 명찰 반지 요런거 나오면 안 돼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신규템이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존나 구데기야 아 자 세번째 갑니다 아유 씨 괜찮아요? 아우 씨 이펙트 뭐야 한번 써볼게요 아 존나 뭐야 이거 스라벨 아우 두근두근 킹쿵쿵쿵쿵쿵쿵 빵 꺄어째 수라벨 두 번째 수라벨 두 번째 수라벨 나쁘지 않아 쓰리 투 원 갑니다 새싹 가득 아 이거 쓰레기라 이게 봤다 이거 쓰레기 찍어 쓰리 투 원 수라벨 아우 팔랑소매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묵히면 비싸요 쓰리 투 원 빡! 자 보글보글 10메가폰 아 예시월드 메가폰 하잇! 야 뱅얼굴 이거 왜 로얄스타일 이거 왜 뜨는 거야 이거 확성기? 아 진짜 맹만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 맹 저거 이상해요 아니 저게 뭐하고 귀여워 쓰리 투 원 뿅뿅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쓰라벨 또묵이 나왔습니다 또묵이! 아 뱅 아아 맹얼굴 비싸요? 맹얼굴이 왜 비싸요? 아 완전 못생겼는데요? 이거 실화에요 이거 비싸요? 아 이게 이게 아 진짜 내가 눈이 이상한 건가? 거의 트롤인데? 아 존나 못생겼는데 진짜로 어? 쓰리 투 원 뿅뿅 그렇지 쓰라벨 모기 야 괜찮은데? 잘 나오는데 얘들아? 쓰라벨 야 잘 나오는데 쓰라벨? 와 미쳤네 야 왜이래 오늘 와 축축 나온다 진짜 아 잘 나온다 쓰리 투 원 뿅 채널이 송이 또 쓰라벨 나와주구요 뿅 뿅 달콤한 시간 쓰라벨이구요 야 그래도 뭐 괜찮은데요 여러분 오늘 나쁘지 않아요 되는 날인데? 나 로얄 이렇게 흥한 적 없어요 맨날 막 존나 이상하면 나왔는데 오늘 잘 나오는데 이거 봐 잘 나왔잖아 야 지금 쓰라벨이랑 개수 봐봐 얘들아 엄청 잘 나와 빡 아우 씨 야 이거 왜 안 나오나 했다 야 스카우터 처음 나왔다 그래도 형님들 꽤 많이 깠는데 스카우터 한 개뜸 게이들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둘 셋 넷 여섯 일곱 열 여러분들 먼저 오세요 야 제발 야 제발 우앗 우앗씨 몇개야? 자 몇개야?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미쳤네 자 로얄은 전부 다 깠구요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스페셜 라벨 세트 끼면은 셋 하나, 셋, 넷, 다섯 이렇게 끼잖아요? 그러면 이제 선물이 와요 와우! 이거 의자 주는 건데 수락하기 오우 씨! 귀엽네! 흔들흔들! 귀엽죠 여러분? 저 이제 마스터라벨 갑니다 형님들 마스터라벨이 진짜입니다 야 오늘 헤어쿠폰 다 뽑아보자 진짜 오늘 왠지 헤어쿠폰 많이 나올 거 같은데 느낌이? 빡! 장비고요 뿅! 아우 씨! 하 망했습니다 파스텔 로즈 레드가 레드기 때문에 한 번 더 가능합니다 아 존마 아이씨! 협! 장비 파스텔 비싸다고? 아 뭐가 비싸 파스텔이 뭔 소리야 자 존나 비싸요 형님들 존나 비쌉니다 진짜 와 기가 막입니다 크олог 정말 비싸요 아니 파스텔은 별로 이쁘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야 진짜 캐쉬 한번만 나와라 장비 был 그냥 여러분들 이거 제가 볼때는 그냥 이런거 원래 더 긴장해서 하면 biliyor 원래 이런식으로 하면 더 안나와 그냥 바로바로 질러주면 또 잘나오기도 하거든요 바로 이런것처럼 레츠고 렛츠고 됐다 이거 로얄피스에서 조지는거 아냐? 야 이거 어떡하냐? 가이엠파크 절어 레츠고 오 좋아요 일단은 비싼게 나와져서 일단 뭐 굉장히 이쁜데요 진짜 어떡하지? 제발 한번만 말아봬 아 ㅆ됐다 와 야 실화냐? 뿅 아 나 진짜 ㅆ됐다 이거 아 로얄 이거 진짜 아 여기서 말아먹으면 어떡해 쩔어 레츠고 와 다행이다 아 카이 두개 어서오고 그렇지 아 일단 화려한 총 하나 나왔고요 신발이 비싸요 이게 신발이 망하면 답도 없어서 진짜 쓰레기라 뭐야 왜 이렇게 싸 쓰리 투 원 아우 씨 와 신발하면 안되나 이거 아 나 신발 못 끼고 싶은데 바로 마라벨 그렇지 남규님 좋아 좋아 이제 시작이야 공삼십 마삼십 3개월이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3개월 자 옵션 공개합니다 여러분들 오 오우! 기간 1년입니다! 어 다행입니다 마라벨 어 다행이에요 6개월 나쁘지 않아요! 카이예어 쩌럴 렛츠고! 하하하하하하 아이 소리 아닙니다 형님들 이거 메꾼겁니다 이거 얼만데 이거 합쳐서 카이예어 이런거는 팔게 아니라 이런건 나중에 묵혀서 팔면 비싸요 다 묵혀서 파는거에요 묵혀서 다 묵혀서 파는거에요 묵혀서 제발 오! 야! 아 이거 저번.. 저번 마라벨인데 아 이거 들어가려면 1년 걸리잖아 하하하하 아이씨 아 2년 묵히는 걸로 하자 야 그래도 이정도면 괜찮아 얘들아 이거 묵혔다가 팔면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렇게 나왔구요 아.. 뭔가 좀..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잘 다 여러분들 그래도 뭐 많이 뽑았네요 뭐 나쁘지 않아요 이거 다 묵혔다 팔면 되니까 자 로얀스타일 300개까지 신규 아 우리 2017년 4월 1일 팔입니다 넉넉한을 종료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